음력 9월 보름달이 절정인 이번주는 돈복을 또 우리가 끌어들이기에 최적의 시기를 보여줍니다. 이번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또 너무 좋은데요. 종이로 종이야 세 개를 접어서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. 이 풍수 배치가 또 돈복을 이번주에 크게 터뜨리게 합니다. 학은 오래전부터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졌죠. 풍수에서는 그 학을 통해서 또 재모르는과 또 행운을 불러들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이때 그 학을 그 세 마리 접어두게 되면 또 돈복을 크게 불러옵니다. 학이 높은 하늘을 그 자유롭게 비상을 하듯이 큰 그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그런 상징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학의 에너지는 또 거실을 통해서 또 집안으로 번영과 또 재모를 더욱 강력하게 끌어옵니다. 세 마리의 학을 두는 것은 그 풍수에서 또 복을 배가시키는 그런 의미가 실리게 됩니다. 학의 기운이 한층 더 강하게 또 확장이 됩니다. 학을 접음으로써 또 의식적으로의 번영과 돈복을 크게 불러들이는 것이죠. 이런 그 학이 주는 그 상징이 바로 재모론을 더욱 깊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. 음료 9월 보름이 있는 이번 주는 그 풍수에서 중요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시기로 간주를 합니다. 기운이 그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. 이 시기에 또 학을 이렇게 거실에 두게 되면 보름달의 그 기운이 또 학을 통해서 또 집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. 보름달은 또 물의 기운을 또 머금고 있죠. 학과 또 계랍이 될 때 더욱 강력한 그 돈복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. 학을 접게 되는 그 종이의 재질이 바로 오행 그 목기운 즉 돈복의 그 성장을 암시합니다. 돈복의 성장을 그 학으로 접어서 또 집안의 그 중심에 또 배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그 풍수 배열이 바로 재모론을 집안 거실로부터 또 확산시키는 그런 그 멋진 또 풍수적인 배열이 되는 것이죠. 음료 9월 보름달의 그 기운이 또 절정이 되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종이로 이렇게 세 개를 접어서요 거실에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을 불러들이는 또 학의 기운과 또 보름달의 에너지를 또 결합시키는 멋진 그 풍수 조치가 되어줄 것입니다.